서울 강서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최근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시에 전달했습니다. 성금 규모는 1,100만 원으로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강서구는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서울 강서구의 자매 도시입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피해 복구가 조속히 마무리돼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